오늘부터 이제 자막돋는 연습 편집하는 방법이요 잃어버린시가님 추천 감사합니다 우쌀표 나이스 더블케어 가자 더블케어 더블케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화가 이 화가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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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하늘은 2반 끝나면 가야겠다 할인은 2반 끝나면 가야겠다 아 나도 못 끝나 그렇게 급한 거 아ث 다행이다 적 mitig다 적들이 많은거같아 소식을 빼고 적들이 맞춰 적들이 없앤네 아 이거야?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빠로 화끈하게 죽입니다. 아이고 하나 더. 하나 더 오래 잡았다. 아 유학은 나올 뻔했는데. 아빠로 화끈하게 죽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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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떴고 가자 야 이거 B 안 꺼봐 그냥 첫번째 꺼봐야겠다 전체가 없으니까 쓴 거 없어요 터럴 B 하나 오우 좋은데 터럴 B 하나 박스 잡았어요 하나 더 떴다 박스 하나 박스 하나 나이스 하나 온다 또 온다 안 돼 개팀 돼 아리 없어요 와 이거 겸이 겸이 깜짝이야 감자 코너 터럴 B 하나 어딨어 겸이 다 준비해? 안 돼? 아냐 아냐 고마워 와 계단하다 쳐다 박았는데 아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엠프 감도 잘 맞추면 다른 툴 feliz 흠 아 아 빼빼빼 되게 쟤? 위스키도 좀 재밌게 봐주세요 형님들 우리가 말하니까 장막 넣으면 되는거죠? 잃어버린 시간님 추천 감사합니다 몽살표 나이스 시간 진짜 없어요 가자 가자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화가 이 화가 이 화가 나와붙다 형님들 저는 이제 엠포말고는 당분간은 그냥 상처를 안할게요 그냥 상처를 안할게요 그냥 그냥 엠포로 산 야무지 아 진짜 엠포로 잡았으니까 안 됐다 어 빠지 땄다 엠포로 잡았다 바스도에서 눈 편나 바스도에서 눈 편나 폭이 힐 너무 따라오지 아 그 agreement X-10 아 저쪽에 에피소드 아 나도 합체는 에피소드인데 아 군의 준비하셨습니다 오케 두소지에 포그룹을 하자 하긴 그것도 인정 아 여기 포토맞아 핵 없고 핵이 왜? 왔다 왔다 가자 가스야 가는데? 어이구 8 아군 승리하셨습니다 30개 가자 30개 가자 와아 아 뭐야? 힘들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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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마나 야 이거 아군 승리하셨습니다 30개 하네 어렵지 30개 여기서 힘드지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7 대 7 가면은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안되겠다 와 그게 뭐야 이거 검색이래요 자 또 하나 유하가 뽑으러 갑니다 일문에 삐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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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야 세마나 잡음 어 군대차 왔다 아 아 아 아 잘 쏜다 아 나이스 아 아 아까 뒤치겼어 빨리 잡으세요 빨리 빨리 개다 못 꺼던데 어 형과다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кон췄 아 아 아 아 ㅋㅋ